에미야, 오늘은 도토리전을 해먹자! 어머니, 도토리전 너무 좋아요. 도토리 가루와 부침가루를 1대1로 섞고 소금을 조금 넣어줬어. 어머니, 색깔이 꼭 흑 같네요. 못 같다고? 아니에요. 부추가 들어가야 맛있으니까 좀 썰어주고. 애호박도 들어가야 맛나겠지? 어머니, 당근도 넣어주세요. 고추 먼저 썰고 당근도 썰어줄게. 당근 나이스? 반죽에 몽땅 때려넣고 슥슥 섞은 후 프라이팬의 식용유를 두르고 후끈 달아오를 때까지 기다리자. 어머니, 빨리 먹고 싶어서 후끈 달아올랐어요. 진정해라, 에미야. 뒤집기 할 테니 철이 비켜. 어머니, 나이스. 잘 익은 도토리천을 도마 위에 올리고 4등분으로 잘라줄 거야. 어머니, 저는 구둥신. 뭐라는 거니? 해 아니에요. 도토리천을 양념장에 콕 찍어서. 어머니야. 옅다, 니 다무라.